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메가시티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문제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과 합쳐지는 도시에서도 찬성 여론이 크지 않았다는 걸 의식했는지, 이 자리에서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 행정이나 재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많은 약속이 나왔습니다. 김포에 적용돼 온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까지도 서울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에도 구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 먼저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스티 특위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입되는 도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완충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서울에 편입될 경우 국고보조율이 현재보다 최대 30%포인트가량 떨어지는데, 일정 기간 이걸 유지하고 자치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김포 등에 적용되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도 서울 편입 즉시 인근 도시들을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특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충기간이지만 이 같은 혜택을 제안한 건 편입 대상 도시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높은 걸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30일 오후입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처음 이 방침을 지도부와 공유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행정무용과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켰습니다. 김포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구상은 그야말로 메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서울 인근의 하남, 구리 등 다른 도시에서도 서울로 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산과 광주 권역에서도 메가시티를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뉴 시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구체적 검토 없이 논쟁적인 이슈를 일단 던진 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오온통 벌집을 쑤셔놓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